네, 간추린 뉴스 김정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뭡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입니다. 아,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어느새 1년이 됐는데요.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민간인은 최소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두 나라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군 장병들 또한 20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맞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사수치와 그 원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선 사망자가 최소 8,006명, 8,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부상자는 최소 1만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망하거나 또 다친 어린이들도 많아서 가슴이 아팠는데 사망한 어린이는 400명이 넘었고요. 다친 어린이는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요. 마리우플, 포파스나 이런 지역 등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상자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인 같은 경우는 4만 명이 넘거나 다쳤고 또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도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어린이, 여성, 노인 이런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교황의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당부를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8일 일반 아련에서도 추위 속에서 불을 켜는 것은 물론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잊지 말자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그 이후였죠. 2월 12일 주일 3종 기도 때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자고 하면서 전쟁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을 따라 나설 것을 용기를 청하고자 하고자 말했습니다. 또 이제 결국 전쟁으로 남는 건 피해뿐이잖아요.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정한 지도자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입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는데요. 이건 북한의 대육 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것으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한미일 훈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번 훈련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약 5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합참은 이번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더 확고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준형 교수가 어제 인터뷰 했잖아요. 한미일이 묶이는 게 이게 한국의 이익이 맞느냐라는 건데 일본의 이익은 확실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동맹이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안보 협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한미일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엮였을 때 과연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과랑만 함께 했을 때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차원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그러면은 한미일이 함께해서 좋은 점은 없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일본과 협력을 했을 때 일본이 없는 거는 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이라든가 초객이라든가 일본의 이즈스함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나은 측면이 있는데 일본이 요구하는 게 이 한미일 미사일 정부 공유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재무장기를 열어준 측면도 있고 이게 일본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을 생각해봤을 때는 좀 물음표인 거죠. 한미일 연합 측면을 봤을 때 한미 동맹으로 인한 이 북한 억제가 가능하다면 아니면 혹은 이게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미국이 이 훈련을 공지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고 하네요. 이 문제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랬었거든요. 과연 우리 이익이 뭔지 한번 곱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키워드는 이재명, 윤 대통령 향해 쓴소리입니다. 오늘 무슨 깡패라는 발언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학폭 가해자들의 전학기록, 생기부의 2년 무조건 남는다입니다. 네. 이게 지금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대책을 마련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더글놀이 드라마로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1호부터 9호까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9호가 퇴학이고요. 8호가 전학, 7호가 학급교체인데 이 8호 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고 나서 졸업을 하면요. 학기, 학교 생기부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1일인 신학기 제도부터는 이제 이게 폐지가 됩니다. 또 7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 기록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졸업 후에 2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이 보존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이제 폐해자의 관계 회복 여부를 심의를 해서 삭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